Q. 직장 포기해 보셨나요? 어우, 저는 해봤어요. 20대 초반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제가 일하는 직장을 안 좋아했거든요. 당시에 또래보다 월급도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얼마 안가 남친이랑 헤어지고 엄청 후회했었어요. 왜 저런 말을 했지. 왜 어떤 직장이었길래 마음에 안 들어왔을까?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만나질 말았어야지. 난 그렇게 생각해. 이 사람의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지. 아니 누군가의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만두라고 할 수가 있나?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었으면 애초에 만나질 말았어야지. 왜 만나서 이 사람이 인생을 간섭을 해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난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너 직장 진짜 별론 것 같아. 너무 싫어서 그런데 그만두면 안 돼. 이거는 그러면 얘기를 만나질 말았어야지 애초에. 자 2684님이 취미 생활을 포기 못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. 크로스피도 해야 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해야 되고 항상 전 2순위가 되니까 결국 헤어졌습니다. 해주셨는데.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? 어릴 때는 이렇게 취미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. 왜냐하면 난 취미가 없으니까 그냥 술 마시는 것밖에 없으니까. 그런데 요즘 제가 운동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뭐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.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. 생각보다 왜 취미 많은 사람이 외롭지 않은지를 알겠더라고. 내 시간이 너무너무 빡빡하니까 일요일 되면 다른 약속을 못 잡겠는 거야. 농구하러 가야 되는 그 설레임이 너무 있어. 목요일 밤 축구하러 가야 돼. 이런 게 있으니까. 왜 취미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잘 못하는지 알겠더라고. 안 해도 괜찮아. 그런데 그러다 나중에 나이를 먹고 큰일 났다 싶어지겠지. 아...